그치? 부끄러워서 그랬었는지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내심? 응 덥지? 화냈수도 옆에서 잡아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거에도 또 감동을 했죠 내가 손재주가 좋아 본격적으로 해보자 네일을 받아보는 거 처음이네 엄지는 내가 알아서 안 다치게 잘해볼게 보여줄게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밀면 안 되고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톡톡톡톡 밀어야 돼 섬세하고 약간 여성스러운 취미가 있을지는 몰랐거든요 기분이 좀 좋았죠 오빠가 생각하기엔 내 성격은 어떤 거 같아? 사람들을 잘 챙긴다 세심하게 솔직한 면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겠다 재욱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뭔가 맛있게 볼라면 똑같은 건가? 헤나랑 또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헤나는 해볼 만한 거 같아 헤나는 2, 3일이면 지워지니까 이런다면 이쁘겠다 증명할 수는 없어 아니 사라는 게 아니라 이쁠 거 같다고 뭐하지 근데? 파인애플 할까? 이것도 괜찮은 거 같다 약간 뭔가 커플 타투 같은 느낌이다 그런 걸 하고 싶어? 이왕 하는 거라면 커플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너희 손이 날 거지? 응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두근거렸어요 근데 오빠 왜 볼이 핑크색이야? 안 살렸다면 거짓말이죠 원래 핑크다 진짜? 원래 항상 핑크다 진짜인 거 아니야? 아니다 아니다 원래 핑크다 서로 만들어주게 할까? 그래? 너 색깔 할래? 이거 되겠지? 이거는 맞아 이거 싹 다 넣어주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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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이거부터? 이거 꺼내봐 이거 꺼내봐 너 이거? 가운데? 너 약간 어색했어요 솔직히 이게 안 올라가 아니다 아니다 어렵네 이거 제가 계속 호감을 보인 거에 대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서 말로는 일단 뭐 잘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간다 민수야 뭔가 모자란 것 같다 허당 웃기가 있더라고요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끝 눈동자 색깔이 너무 예뻐 눈이 작 눈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내 눈동자 색이 되게 밝아 지금 어 그래가지고 진짜 눈이 예쁘더라고요 와 가가리다 아니 나 왜 다 못하지 이런 예술적을 아니 근데 괜찮아 어 근데 생각보다 예쁜데? 진짜 괜찮은데? 괜찮지 않아? 기분이 참 잘하고 싶었는데 결과물보다는 가정이 더 소중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궁금했던 거 없나 이제? 어떤 거? 네가 나한테 나한테? 거기서 이야기 보면 안 했잖아 오늘 그렇지 외적인 이미지는 내가 순둥한 거 좋아해? 사실 센 것보다는 그게 좋아? 음 그런 것 보다 훨씬 전보다는 많이 신경이 쓰이는 편인 것 같아요 민수 마음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